이게 정말 빅 찬스죠. 모든 우상이 꽉 찼습니다. 서동욱 선수의 타석으로 연결됩니다. 원화 주자는 마루고요. 웜업단 서동욱 선수의 타격감이 좋다라고 김성근 감독이 평가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경기 지금 선발로 8번 타수로 매치가 됐고요. 아까 연습 때 좋았어. 동욱이 좋았어. 가자, 가자. 동욱이. 연습 때 같이, 연습 때 같이. 최고의 찬스가 왔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는 눈약으로 지금 만들어낸 이 장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요. 그렇습니다. 다음 타자를 믿는다 이것보다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. 다음 좋아, 다음 좋아. 세트까지, 저희 둘 다ировать, 저희 셋, 우리 둘 다섯, 일을 할 때 wanting to do it. 오, 쳐달려, 야. 오, 쳐달려, 야. 뭐야, 뭐야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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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오, 쳐돌려, 야. 왔어, 왔어. 갔다. 갔다, 갔다! 갔다, 갔다. 갔다, 갔다. 서정우! 서정우! 말로운 놈. 서정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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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을 타격한 서정우! 미쳤다. 올 시즌 내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타격에 변화를 주면서 이 시간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. 그 결과가. 정말 멋진 말로운 놈. 이야, 죽였다. 소름 돋았다. 칠 것 같더라. 서정우 칠 줄 알았어. 역시 타격 전체. 이렇게 되면 올 시즌 팀의 두 번째 홈런이고 올 시즌 홈런 모두가 만족스러워. 너무 좋았다. 홈런 잘 들어갔는데 잘 쳤어. 지가 막히게 쳤다. 진짜. 홈런 칠 것 같았어. 진짜요? 잘 쳤어, 잘 쳤어. 잘 쳤어. 잘 쳤어. 야구의 꽃은 수많이잖아. 정말 짜릿했어요. 야, 뭐 하는 거야? 기억 안 해도 돼. 그런 걸 왜? 좋아, 좋아, 좋아. 아니, 오늘 경기 전에 타격하는 컨디션 보고 타격감 좋다 그래서 필드 플레이어 아니라 지명 타자로 찍었던 타석을 줬는데 하위 타선에서는 이게 말로 보여? 초공도 목욕적으로 스트레임 던지고자 했었지만 이 서동욱 선수는 알았어요. 맞자마자 모두가 알았습니다. 너무 완벽한 스윙이 없었고요. 김성근 경독의 매듭. 결국 서동욱이 첫 타석부터 보여줍니다. 스코어 4대0이 됐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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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